다음을 듣고 무엇에 대한 대화인지 고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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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을 받고 쉬는 날이 있다던데요. 네, 일주일의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데요. 임금을 받고 쉬는 날이 있다던데요. 네, 일주일의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데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아파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아파서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아,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네, 일주일 동안 결근했는데 내야 할 서류가 있어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휴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휴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번에 휴가 냈다면서요? 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걱정이 많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휴가 냈다면서요? 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걱정이 많겠어요.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사장님, 다음 주에 3일 정도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요즘 많이 바쁜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게 있어서요. 그래요? 알았어요. 월요일은 바쁘니까 화요일부터 쉬세요. 여자는 다음 주에 왜 휴가를 받습니까? 여자는 다음 주에 왜 휴가를 받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사장님, 다음 주에 3일 정도 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요즘 많이 바쁜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게 있어서요. 그래요? 알았어요. 월요일은 바쁘니까 화요일부터 쉬세요. 여자는 다음 주에 왜 휴가를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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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